더샵 광양라크4M 84C타입 내부를 소개합니다. 84C타입은 전체 920세대 중 184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, 3개의 침실과 주방 거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온가족의 신발을 넉넉히 수납할 수 있는 신발장과 현관 창고가 있으며, 하단에는 자주 신는 일상화를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현관 중문과 신발장, 하부조명, 마감 옵션을 통해 현관을 더 멋스럽게 꾸밀 수 있습니다. 공용욕실에는 욕실과 케어룸이 기본 제공되며, 건식과 습식으로 공간을 구분하여 쾌적한 욕실 환경을 제공하는 스타일링 바스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현관 맞은편으로는 자녀방으로 사용하기 좋은 침실이와 상, 그리고 알파룸이 나란히 자리합니다. 알파룸 수납 강화 옵션 선택 시, 알파룸 일부가 침실이와 연결되며, 재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룸인 룸서재, 침실이와 공간을 분리해주는 슬라이딩 도어, 그리고 복도 팬트리를 통해 더욱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기역자형 구조의 독립형 아일랜드 배치로 편리한 주방 공간을 제공합니다. 프리미엄 키친 옵션과 엔지니어드 스톤 옵션을 더하면 고급스러움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. 인덕션, 전기오븐, 빌트인 김치냉장고, 비스포크, 오브제 등 다양한 유상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, 주방에 편의를 더할 수 있습니다. 84C 타입의 거실은 주방과 마주보고 있어 마통풍이 가능한 쾌적한 공간입니다. 거실을 더욱 감각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대형 아트월 타일과 스마트 감성 조명 옵션을 더해 근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, 거실을 포함한 복도, 주방의 바닥은 고급스러운 포슬린 타일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사랑이 넘치는 공간인 안방은 큰 사이즈의 침대를 두고도 여유로운 공간이 특징입니다.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는 안방 붓박이장을 추가할 수 있으며, 맞은편에는 파우더룸과 넓은 드레스룸 공간이 제공됩니다. 부부욕실은 깨끗한 인테리어로 마련되며, 사방으로 물이 튀지 않도록 샤워부스가 시공되어 깔끔한 욕실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다시 없을 단 한자리, 더샵의 스페셜 그린 나이프를 더샵 광양나크 포엠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